최근 중국에서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앞바다를 뒤덮어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에는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이른바 슈퍼문 현상으로 해수면이 크게 높아져 더 많은 모자반이 해안으로 밀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면의 갈색띠처럼 보이는 부유물들이 곳곳에 떠 있습니다. 폭우 안쪽은 온통 갈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대량의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되면서 선박이 정박해 있는 폭우 안쪽까지 모자반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선들은 모자반이 스크류에 감기면서 항구 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제주시 지역에서만 괭생이 모자반 670톤이 수고됐습니다. 주업이 아예 안 됩니다. 배가 못 나가서 주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보기도 아주 안 좋죠. 안 봐도 와서 애들 봐도 썩은 물 같고. 특히 지구와 달의 1년 중 가장 가깝다는 오늘 밤 슈퍼문을 앞두고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이 3m가량 높아졌습니다. 모레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고 남서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일면서 모자반이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 서부와 서북부 해상에 모자반이 고밀도로 잔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제주도로 모자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역장에도 괭생이 모자반이 쌓이면 관광업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